안녕하세요. 2차전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긴급속보 빠르게 한번 전달 드려보도록 할텐데 지금 IRA 폐지에 대한 언급을 했었던 트럼프가 물론 검토 중이긴 했습니다만 이 폐지를 전격 철회한다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전지 주주님들에게 널리 퍼뜨려야 되잖아요. 좋은 소식이니까 구독,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IRA 폐지를 원래는 트럼프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 건 없지만 지금 어디에서 계속 반발이 나고 있냐면 공화당 내부에서 계속 반발이 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기사 내용 보면서 차트 분석까지 같이 들어갈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영상 마지막에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뒀으니까 이것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죠. IRA 폐지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유틸리티 업계 세제 혜택 유지를 촉구를 원한다. 여기서 미국의 유틸리티 업계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IRA가 제공하는 청정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에 참석하기 위해서 로이터의 업계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IRA의 이점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고 이게 세제 혜택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고객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 전기협회 회원사들이 새 정권 인수위원회와 공화당 의원들에게 IRA를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롭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이러한 소식들이 지금 영향력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IRA가 트럼프가 폐지를 왜 하려고 합니까? 이게 여기서 Y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IRA와 전기차 의무화 이거는 전혀 사뭇 다른 부분이거든요. 트럼프는 지금 어디에 혈안이 되어 있냐면 지금 전기차 의무화 정책에 꽂혀 있습니다. IRA에 꽂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기업들이 세제 혜택 받는 게 좋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친환경에 대한 어떤 불실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화를 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봐요? 결국에는 자국민주의를 현재 철학으로 갖고 있는 트럼프에 반발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억지로 사야 된다.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소비자들이 특히 미국 내 우리 국민들이 전기차 의무화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너무나도 반발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한테 안 좋은 거예요? 트럼프 본인에게 안 좋게 작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는 IRA 폐지를 확정을 지은 게 아니라 의무화 폐지를 확정을 지은 거죠. 그래서 IRA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IRA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검토 중이다. 이것도 사실 중립적인 입장이잖아요. 여기에 IRA의 법안, 전기차 세제 혜택을 갖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어떻게 되겠냐고. 당연히 반발이 심하겠죠. 여기에서도 계속 반대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IRA 폐지는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업계의 시야고 그리고 트럼프 본인 또한 IRA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IRA 폐지가 나온다고 해도 그게 무효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폭락 패닉 겪은 2차전지 한줄기 빛 내년 머스크 행보 보라는데 이거는 어제 나온 좀 기사이긴 한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뭐 때문에?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 중이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검토 중이지 확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2차전지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아니라 언론사입니다. 이 언론사들이 로이터 통신을 보고 그대로 해석해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들이 생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일각에서는 내년 중순 이후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거듭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움직임이 주목해야 한다는 것. 테슬라는 내년 상반기 자율주행 기능까지 더해서 약 4200만원 이하 차량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은 트럼프 리스크가 작용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은 나쁘지 않다라는 분석인 셈이다. 하이난 KB증권연구원은 국내 2차전지 기업 입장에서 지금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 우려에 대비해야 할 시기지만 2025년 중반쯤서부터는 저가 모델이 도입 확대해 다른 전기차 침투율 상승 가능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IRA 혜택을 일론 머스크가 나는 폐지를 해도 된다. 나에게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예전에 테슬라가 IRA, 미국 보조금 못 받는다라는 소식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왜? 중국 배터리를 썼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썼기 때문에 테슬라는 사실 IRA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이 있지는 않아요. 왜? 당연하죠. IRA가 중국 배터리, 중국 전기차, 중국 2차전지 기업들에게 독점에 대한 부분을 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또 유럽연합에서 관세를 두 배 올리지 않았습니까? 중국 전기차의 관세를 그러면서 중국 죽이기에 현재 나서고 있는 판에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쓴 시점이 언제예요? 2023년 12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024년 언제? 한 2월 달인가요? 뭐가 생겨났습니까? 테슬라 무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IRA 법안에 대해서 애정이 있겠냐고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IRA 폐지를 해도 나는 상관이 없으니 트럼프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IRA 법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은 IRA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뭐가 머리가 아파? 난 IRA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없는데 지금 공화당 의원들은 기사 내용 하나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럼 폐지를 했었던 언급을 무효화시켜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2차전지 주가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요? 이런 오해들이 좀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을 딱 보시면 전부 다 오늘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오늘 이번 한 주의 마지막 장이라고 보는 거고 이때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폭락장, 그렇죠? 지금부터 차트 분석을 들어가 볼 텐데 그 전에 제가 텔레그램 방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오늘 어떤 종목을 드렸었느냐? 어제 HLB 테라퓨틱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클릭해 보면요. 어제 11월 21일 HLB 테라퓨틱스를 말씀을 드려가지고 재료까지 말씀드렸죠? 테라퓨틱스가 21일 날 차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어제 말씀드려서 오늘 8.09% 상승 근데 사실은 9% 넘게 상승도 했습니다. HLB 테라퓨틱스를 딱 보면요. 9.23% 상승이 나왔잖아요. 오늘, 그렇죠? 종목을 제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텔레그램 방에 진입하셔도 됩니다. 010-2228-1488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제가 이러한 종목들 가끔마다 좀 드릴 거고 사실 이 단기 급등 종목을 여기 안에서 전문적으로 드리진 않고 여기 비공개방에서 따로 드리고 있어요.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당일 플러스 10% 이상 급등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을 발굴을 해서 드리고 있는 게 바로 비공개방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기서도 내가 좀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이 20선을 이렇게 좀 넘어 주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좀 힘이 부족하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뭐냐면 힘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아직까지는 진입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분봉 차트를 딱 봤을 때는 60분봉 상에서 구름층 위로 올라왔지만 지금 현재 여기가 과매소 구간이라고 조금 칭하고 있고 거래량도 현재 올라와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흔들기 패턴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참고해 주셔서 제가 이 진입 타점을 말씀을 드려볼 때는 어디에서 비공개방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LG화학도 한번 보자고요. LG화학이 최근에 어디인가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드리진 않았는데 엑슨모빌에서 양극재 핵심 소재의 10만 톤 물량을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점점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얘도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조금 지지부진하죠. 단기적인 급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추세 전환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더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데 거래량 빠지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인 급등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추세 전환은 이른 시기다. 그리고 에코프로 봅시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고점에 올라와서 도지캔들이 떴네요. 지금 현재 시간이 오전 11시 11분 지나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다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저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점일지언정 진입하기에는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분들은 물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세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의 차트를 딱 봤을 때는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떠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려면 차라리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배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주도 지금은 이 상태에서 아직 진입을 할 수 있는 매력도는 그닥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한번 살펴봤고 에코프로 HN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코앤드림도 한번 보게 되면 에코앤드림은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진입할 수 있는 매력도가 떨어진다. 금양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 찍어 드릴게요. 포스코 힐딩스 분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힐딩스가 현재 60분봉 기준으로요. 지금은 고점에 다달아 있지만 고점에서 흔들기 패턴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얘가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여기 지표가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40 보이시죠? 40. 이 40을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급반등이 이런 식으로 딱 나온다. 그러면 1봉 차트에서 얘가 20선 뚫어주고 다시 한번 60선 뚫어주고 120선 도전하러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올라가 주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탄력이 붙어졌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아직 장 중이긴 하지만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지캔들이 떴단 말이죠. 이 도지캔들의 의미는 뭐다? 추세 전환을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도 조금 진입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다.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 테니까 여기 비공개방에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제가 링크를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볼까요? 퓨처엠도 오일선 위로 넘어와 줬지만 아직은 이동평균선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역배열로 지금 그 역배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LNF도 한번 볼게요. 분봉 차트를 봤을 때는 구름축 안으로 들어왔네요. LNF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하락추세선인 건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락추세선을 끝내는 시점이 어디이냐 거래량 나와주고 20선 뚫어주고 구름축 뚫어주었을 때 이때서부터 조금 배팅을 할 만하다 안전하게 제가 배팅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는 건데 LNF의 주봉을 딱 보시면 저항의 힘이 아직까지는 좀 강해요. 월봉 차트도 보시면 저항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다. LNF가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횡보를 해줄 수 있는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다. 그래서 LNF에 대한 영상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 테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되고 LNF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준 거는 갭을 메꾸러 올라와 준 거예요. 갭이 떴으니 올라와 줘야겠죠. 갭을 메꾸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더 빠지는 건 아니고 10만 원을 지켜줄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9만 원이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LNF 주주님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전이라서 제가 목도 안 좋고 목이 계속 갈라지는데 최대한 살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게 조절이 잘 안 될 경우도 있어요. 이해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2차전지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2차전지 결론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진입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기다. 아직은 진입하지 마셔라. 제가 이 사인을 드릴 겁니다. 저점에 대한 사인을 어디에서 드릴 거냐면 비공개방 여기에서 드릴 거니까 위에 있는 번호 010-2228-1488번으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텔레그램 방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방 안에서도 중요한 정보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대부분이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냐면 주식을 한 방에 벌어보자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뭘 준비를 했냐냐 복례마법 솔루션을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참고사항으로 제가 적어놓은 거고 누구는 1년 걸릴 수도 있고 누구는 2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억대 자산으로 진입을 하려면 이 솔루션을 받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어떻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지금부터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시장이 많이 어지럽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와 안전투자 이거 두 개를 지향을 하면서 솔루션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도움받아 가시려고 영상 촬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SYSTELTECH이라는 종목이고요. SYSTELTECH은 제가 비공개방에서 이때 드려가지고 이날 7월 2일이었어요. 7월 2일날 이날 이제 드려가지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면 11월 15일 금요일까지의 상승률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건데 226.95%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저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느냐 차트를 보시면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화살표 화살표 화살표를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세력들이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주가를 폭등시킬 때 이때서부터 진입하겠다라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세력 매수 신호라는 이름 제가 지어낸 거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지표는 절대 아니다. 지금 이 화살표가 나타났을 때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눌러주면서 또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한 번 눌러주면서 이때 다시 한 번 세력들이 진입을 해서 두 번째 2차 상승을 시킬 것이다 라고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SY스틸텍이라는 종목 2024년 7월 2일 화요일 날 비공개방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7월 2일 화요일 날 원픽 종목으로 뭘 드렸다? SY스틸텍을 드렸기 때문에 2,500원에 매수하시고 30% 비중을 두셔라. 재료 포인트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오전 10시 40분쯤에 기사가 나와가지고 빨리 분석을 해서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저점 상태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500원이면 여러분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시간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까지 상승률 226.95%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점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잡아가서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고 지금 이 비공개방에서 제가 뭘 해드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복례마법 솔루션 시나리오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내 시드머니가 100만원만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50만원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20만원만 있어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하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도전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솔루션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1개월에 100만원을 투자를 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짜본 건데 누군가는 좀 늦게 걸릴 수도 있고 좀 빨리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차에는 200만원으로 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 부분 2개월 차에는 200만원을 만들었으면 400으로 불어날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400에서 800, 1600, 3200, 6400, 1억 2800만까지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누구는 1년 걸리고 누구는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꾸준히! 꾸준히 솔루션을 받는 게 중요하다. 비용 받는 거 절대 없고요. 이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의 채널 성장을 위해서 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채널 성장을.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을 드렸을 때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하루에 10% 수익만 본다고 해도 하루에 10만원이에요. 그러면 20% 얼마입니까? 20만원이겠죠. 보통 이 정도 수익률이 난다고 해도 10만원이면 한 달에 250에서 300을 벌어갈 수 있는 캡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가치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저의 채널의 가치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나 한번 SYSTATEC 같은 단기 종목 이러한 단기 종목으로 솔루션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010-2228-1488번으로 저에게 희망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말이 C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희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는 1년 이상 중장기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업도 있으니까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내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 하나 안전 종목 하나를 좀 발굴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현 시점 바닷구간이고 세력들이 매집 중인 거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저의 매매 원칙 다섯 가지 모두가 올 적중을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것까지 포인트 알려드릴 거고 종목명은 영상에서는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이 종목을 어떻게 잡았는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보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복리의 마법 억대 자산가로 진입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다섯 가지 내용이 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이유가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 내가 안전한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에 집착하지 않나. 위험관리가 부족해서 자꾸 손실이 난다. 감정조절이 잘 안되고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면 올라가는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복리의 마법 프로젝트 솔루션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CGTronic스 이거 언제 드렸습니까? 5월 3일 날 드렸어요. 2024년 5월 3일 날 이때 드려가지고 추천드려가지고 이날까지의 상승률을 나타낸 게 80.60% 상승이 나온 겁니다. 5월 3일서부터 5월 17일까지 여기 저점이었을 때 또 여기 저점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림 CIS 복리의 마법 첫 번째 방에서 5월 3일 날 드려가지고 5월 9일까지 그러면은 거짓 일주일 정도 되었네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46.13% 상승이 나왔고요. 날짜를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날짜가 요 날짜라고 보시면 되고 3천당 제약 86.28% 상승이 나왔고요. 당연히 요게 이때죠. 이런 것도 다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저셀 5월 3일서부터 7월 9일까지 153.28% 나쁘지 않죠? 그리고 J2K바이오 이날들여서 이날까지 5월 9일서부터 5월 30일 5월 9일이면은 이날에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요렇게 인증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133.62%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블루엠텍 116.80% 상승 그 다음에 인벤티지 랩 101.37% 상승 HVM 이것도 101.37% 상승 전진건설로봇 마지막으로 56.51% 상승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 과정이 좋은 종목들은요. 결과도 좋다라는 거예요. 구독자분들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거고 현재 복리의 마법 2기반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들 거의 다 단기 종목으로 드렸던 거 이제 보셨을 거예요. 자 이기방은 이제 보완을 철저하게 해서 갈 겁니다. 2025년 단기 종목으로 내 자산을 억대 자산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228-1488번으로 기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위주로 단기간에 현재 투자판에서 가장 적절하고 알맞는 솔루션 이걸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뭐만 해주시면 된다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된다 기회를 좀 잡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방에 들어오셔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유한양행인데요. 이 바이오가 주도주로 바뀌면서 정말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에 여기 이제 화살표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그렇죠? 자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사인을 주는 건데 이 지표가 나온 이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년 이상 안전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황금주 하나를 발굴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에요. 차트를 보시면 이미 재료에서부터 완벽하게 이제 호재가 나온 상태고요. 화살표가 나온 이 자리에서부터 종목 장세를 펼칠 준비를 세력들이 이제 끝마쳤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은 전부 다 못 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투자로 일어서고 싶다고 간절함이 느껴지신 분들한테만 제가 공유를 좀 드릴까 해요. 그래서 바닥을 현재 완벽하게 좀 잡은 상태고 이 바닥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을 공유를 받길 원하시고 이제 간절하신 분들만 아까와 똑같이 010-2228-1488번으로 마법이라고 문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살표 나왔을 때 그리고 장대 양봉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서 20선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었을 때 이때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반복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미 세력들이 진입을 한 종목이에요. 소수 인원만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내 계좌가 붉게 물들을 수 있는 그 마법 같은 일이 여러분들한테 펼쳐질 수 있도록 열심히 옆에서 서포트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